아 또 그래 아 진짜 아 왜 이러는 거야 제발 이것이 베지터 수렴법? 미래를 봐야 한다 평소보다 0.1초 더 미래를 봐야 돼 이건 진짜 라인 좀 부셔서 미드 소집령 때려야 된다 난 오늘 컨디션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? 이거 케인 여기로 넘어왔다 아니네 넘어온 거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볼까요 괴낭 기후인가? 조금 냄새 구린 냄새가 나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게 아 이게 맞네 어 왜 난입이 안 터졌지? 뭐가 하나 빗나갔나? 아 뭐야 렉 있어 아니 뭐야 핑 엄청 튀어 안 움직여 캐릭터가 큰일났다 이거 왜이래 아니 오리아나는 이러면 못해 아니 진짜로 안 움직여 캐릭터가 이거 어떻게 고쳐 이거 왜이래 내 인터넷 문제인가? 아니 큰일났어 내가 라인전을 부셔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대로는 뭘 부셔 안 부셔지기나 하면 다행이지 이게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오늘 이상하네 내가 왜 맞아야 돼 이런 애한테 어 돌아왔다 좋아 지금부터라도 이미 조금 망한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극복 가능한 영역 아까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이거 못 맞춘 거 개 큰데 아 또 그래 아 진짜 아 왜 이러는 거야 제발 진짜 이러지마 제발 빨리 돌아와 돌아올 수 있잖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가 멈춰 안 돌아오는데 아는 거 같은데 무빙이 갑자기 변한 걸 보니까 안 돼 아 이건 백포 아는 거야 뭐였나 안 보였다 아 아 아 아 이거 열매 먹으러 갈 텐데 집 안 가고 풀 빠져서 갈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거 라인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퀵이 없나 보구나 4렙인데 나잇뚜 나잇뚜 배워도 없고 배워도 없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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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먹으러 못 가거든요 사실 아 아 여기서 케인을 배제한 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님아 아 아 왜 상대만 오냐고 매번 왜 상대 바텀만 올라오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방금 아니 돌아와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 한타 때도 이러면 어떡하지 플래시가 안 나갈 것만 같은데 누가 봐도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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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울라 하지 말고 어 이러면 이기겠는데 오오 이럴 미드를 밀어야 돼 근데 트리스타나가 있긴 한데 옆에 얘 여깄나? 어 내려갔구나 오 죽는다 걔 노프리기남 렐이 있었는데 얘 왜 버프를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냐 이달리가 뺏겼나 보구나 와 케인 벌써 그 암이네 이렇게 빨라 그 암이면 좀 위험한데 그 암이면 좀 위험한데 아 이걸 써야되네 아깝다 맞았으면 좋았는데 풀어 빨리 풀어 빨리 빨리 시간 없다 아 또 그런다 또 또 아 나 진짜 이기고 싶어 이거 진짜 안 맞았으면 핑탓 했는데 아니 진짜 너무 늦게 나가 궁이 근데 말도 안 돼 이것이 베지터 수렴법? 미래를 봐야 한다 평소보다 0.1초 더 미래를 봐야 돼 토라카 힐 양 뭐냐 누구 테리야? 마오카이는 사실 그렇게 위협적이지 안거든요 아 참 까비 어 야 걘 니가 잡아라 여기 뭐 또 오는 애가 있나 근데? 좋았어 뭔가 잘된다 싶더니 핑이 돌아와있어 빨리 이 판 끝나고 빨리 재접속 해야겠다 아 근데 우리 집 인터넷 문제 같은데 이거는 아 야정 안돼 아 그렇지 난입 인터넷 품질 측정 4단계를 진행합니다 아 또 이러네 아 이거 제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 한타할 때 접놀에 반응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 많은데 이게 어딨어 이거 잡을만한데? 아니네 야 마방이 왜이렇게 높아 그래도 잘 높긴 하네 아 진짜 아니 거리 조절이 안돼 어 야 이거는 끝까지 온다는 마인드인데? 어 야 이거는 끝까지 온다는 마인드인데? 네 네 인간에 그럼 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욕심은 부리지 말자 5대를 사는게 좋은데 아 무섭다 무서워 언제 핑이 튈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버려 아 또 튄거 같은데 진짜 설마 핑 트는거 때문에 지진 않겠지? 그러면 나 억울해서 화병날수도 있어 전멸 반응 안되서 죽으면 잠시만요 그 암이라 좀 붙어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위도 포킹하면 안되나 가장? 시기상정 아니 이게 단순히 핑이 느린 게 문제가 아니고 화면이 끊기네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끼는 거구나 아 진짜 핑 때문에 늦게 나갔어 3명 맞추는 건데 바로 안나가 바로 가자 근데 그 암이라 뭔가 스틸 당할지도 쪼렘이구나 어 핑이 왜이러냐 누나 그 VPN 채널 바뀐 거 아니야? 니가 최고야